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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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야 되는데 인형 아 이거 아이돌이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엄청 좋아요 형들들 진짜로 따라하는 거야 어머 어머 하는 거야? 어머 이 형은 뭐 하는 거야? 아 까 나도 같이 하겠다 어머 어머 아 윤상현이 하이팅은 대단하네 아 아 저 춤은 왜 이렇게 하하하하하하하 진영아 나훈아 이렇게 해야 돼 이 내 어 느낌 난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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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, 저거 하나요. 아, 더워. 아, 더워. 지금 73년생인가, 73년생? 네, 73년생. 그러면 이제 조금씩 50인데 아주. 심판이 다 됐지. 네, 50이에요. 내 머리 50인데. 50인데 저러고 있습니다. 힘들지, 그럼. 다리 완충. 원숭이는 안 해, 원숭이는? 원숭이 하는데.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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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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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시선이 따라한다. 시선이 어딨죠? 시선이 어딨죠? 얼마 전까지 기어다녔습니까, 완전. 아, 너무 귀엽다. 왜 그걸 안 좋아? 에이, 너무. 꼬만치. 너무. 아, 너무 귀엽다. 이선희 마이크 갖고 와. 마이크 갖고 와. 아, 소리, 소리. 얘도? 레트로네 주로. 옛날 꼬만인 거야. 아, 그러네. 아, 이거 안 해. 이거 안 해? 네. 그렇지. 그래, 이거 좋다. 발, 발. 발, 발. 그렇지, 발. 어? 어? 요요미. 새벽비. 혜은이. 너무 예쁘시다. 너무 아름다우셨죠. 저 사람의 미니 경험을 러나비하니. 새벽 찬 까나가니. 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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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어떻게 얘기들 정말 따라 불러요? 아니, 돈을 좋아하더라고. 와이프가 좋아해서 털었는데. 어? 아 1인 3강 가나요? 아 진짜 비타민 생겨드시듯 하시네요. 전주 인트로 부분만 하기 때문에 거의 뭐 75강 80강.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해주는 것도 있어요. 끼 끼 끼 끼 이런 식으로 하면. 됐어 그만해. 아 좋아하네. 아기 상어 들을 나이에.